아이돌 라디오 225번째 에피소드 야간 타율 학습 위키미키 입장 먼저 위키미키의 오락반장들 도댕, 김도연, 최유정 먼저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흙 넘치게 하나, 둘, 셋, 찰칵 감사합니다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키미키의 체육반장들 엘리 그리고 루시 우리 엘리, 루시 포토타임 갖겠습니다 힘 넘치게 하나, 둘, 셋, 찰칵 감사합니다 잠시 두 분도 밖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키미키의 애교반장들 세이 그리고 루아 우리 세이 씨, 루아 씨 포토타임 갖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귀여움 넘치게 하나, 둘, 셋, 찰칵 감사합니다 두 분 밖에서 기다려주시고요 마지막 위키미키의 군기반장들 리나 그리고 지수연 자, 두 분 포토타임 갖겠습니다 카리스마 넘치게 하나, 둘, 셋, 찰칵 감사합니다 두 분은 그대로 계셔주시고요 모든 멤버가 출석한 기념으로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모두 들어와주세요 자, 위키미키 단체사진 준비됐습니까? 네, 가요계의 반장이 될래요 당당하고 멋지게 하나, 둘, 셋, 찰칵 오늘도 가든 뿌셔, 뿌셔 팀 크러쉬 보여주세요 하나, 둘, 셋, 찰칵 키링 키링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하나, 둘, 셋, 찰칵 감사합니다 자, 이제 위키미키의 오늘의 출연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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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위키미키는 오늘 아이돌라디오에서 2017년 8월 8일 야간에 데뷔한 초신인의 마음으로 돌아가 룽스앵님이 시키는 모든 것 청취자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 싹 다 보여드리고 이 밤 아이돌라디오의 규칙과 원칙 제대로 지키고 가겠습니다 2019년 5월 15일 판타지오 소속 위키미키 일동 일동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 앉아주세요